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야밤에 무슨 일인가 궁금하죠? 오늘 저녁에 있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놀래가 뛰어 나왔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끄고요 창문 다 열어놓고 얼마나 시원한지 저 앞에 집도 에어컨 끄고 창문 다 일어났네 와 얼마만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있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런 날도 오기는 오는구나 이런 날도 오는구나 아 진짜 그렇게 고생한 오늘 밤은 완전히 가을 바람이에요 가을 바람 진짜 가을 바람이에요 와 세상에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랜역도 24,5도 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는 것 같은데 다육이도 24,5도 밑으로만 밤 기온이 내려가면 물을 좀 마음대로 줄 수 있죠 그리고 물을 주되 일단은 그래도 아직은 저녁 때 주시는 게 좋겠죠 아침보다는 아침에 물을 줘서 이 화분이 뜨거워지는 것보다는 저는 저녁에 물을 줘서 이 화분에 물이 조금 마르기도 하고 배출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녁 때 주는 게 좋겠고요 아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에어컨을 끌 정도 이 정도 된다는 게 아 죄송해요 몇 달 만이에요 몇 달 말이에요 아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죠 아 세상에 이것도 내공도 물을 조금 줘야 되겠네 저녁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아 심은 한 2주 넘어 갔는데 하엽도 하나가 적고요 아 이제 조금 시들 하니까 물도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다는 거 상상조차 안낼 정도로 더웠는데 오늘은 정말로 완전 막 완전 가을 바람입니다 와 여기 새 있으니까 오히려 살짝 한기가 든다 그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태풍이 온 듯 같은 그렇게 얼마나 반가워서 밤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들도 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열화상을 제가 올해 처음 봤어요 올해 처음 달기를 몇 년간 켰어도 열화상을 입혀 보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열화상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제법 많이 나왔는데 그 열화상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그 시원한 데 두는 방법밖에 그래서 이 일기 조건이 바뀌게 하는 수밖에 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시원해지면 개들도 또 뭐 돌아오겠죠 그죠 돌아올 테죠 죽지는 안 했으니까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유난히 물찬 것도 많았죠 이제 지금부터 분갈이 철이죠 분갈이 철 분갈이는 요즘 지금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빨리 자리를 또 잡아서 겨울을 또 무사히 나겠죠 이 거리대에서도 세 개나 가버렸네 세 개나 보기에는 이게 아무 이상이 없었는 것 같은데요 꺼내서 보니까 물찬 것이 와인 피치하고 황홀한 연꽃하고가 물이 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물찬 거는 이렇게 목대에서 이미 최근에 침입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울을 여름에 장마를 다 맞고 그래서 나울이 참 예뻤었거든요 예뻤었는데 그 나울을 엎어보니까 뿌리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심었는데도 계속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목대를 잘라보니까 목대가 그렇게 가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엎어버렸거든요 근데 물이 찬다면 빨리 뽑아서 말리거나 아니면 커팅을 해 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또 물을 딱 주기 시작하면 이제 많이 단수를 했다면 이게 물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뿌리 고사가 돼서 그럴 때는 빨리 뿌리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받는 게 좋고요 새 뿌리 받는데 너무 오래 뿌리가 안 난다 이라면요 마늘 간 것을 머그 컵에 티스푼 하나 넣어서 밤을 세워서 우려 갖고요 거물을 일대일로 타 갖고 거기다가 마른 창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딱 올려 하룻밤 담가 뿌리만 뿌리 쪽에 담가 놓으니까 빨리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 몇 달을 뿌리가 안 내리길래 마늘 물을 해서 한번 해놔 봤더니 한 이틀 바로 있으니까 바로 뿌리가 포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마늘이 올 사람한테도 영양이 좋듯이 아마 식물에게도 그런 게 있나봐요 할 때 모르겠어 그렇게 해봤더니 뿌리가 빨리 나는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아이들 여름에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너무 고생을 했으면 물 줄 때 칼슘도 한번쯤 타서 주시고요 또 다육경이 참 좋거든요 다육이한테요 다육경이 참 좋은데 그것도 2리터 병이 2만 원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500마리 타나 많이 탈 수 있으니까 그 모르겠음 용량을 모르겠으면 아주 옅한 볼이 차 그 용량으로 해서 아이들 주면 되니까요 다육경도 한번 주셔도 좋고요 또 이런 칼슘이 제가 오늘 요걸 하나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뿌리도 튼튼하게 하고 입도 튼튼하게 하는 건데 여기 많이 소문이 안 났을 때는 7,500원인가 밖에 안 했는데 지금 여기 12,000 몇백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것도 여기 대용량 1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해서 쓰시면 물줄 때 하나 염락살파할 때든지 그런 데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육경인데 요거는 영양살균 해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육기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육식물 전용으로서 요거 한번쯤 써주시면 제가 너무 아이들 고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도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 때 영양 보충을 하듯이 이 아이들도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답니다 하고 엊그제 저는 어제 어제 거제가 요아이들 살균제를 딱 했거든요 뭐를 했나 보자 뭐를 했나 요거 요거 싹 요걸로 했는데 병해충 관리를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해서 요걸로 했는데 신개념 조성물 시너지작용 이래갖고 요거 했는데 이거 이게 다 싹하고 같은 개념인가 보더라구요 그리고 모든 균 이런걸 한번에 싹 한다고 해서 불어쌍이라고 했어 이걸로 했는데 요거를 하면서 약하면서 어 퐁퐁을 이 약이 이 약이 우윤물이거든요 우유같이 허영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퐁퐁을 한 4방울 탔더니 지금 약흔이 전혀 없죠 약흔이 전혀 없죠 퐁퐁을 한 4방울 5방울 펌핑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전혀 약흔이 없고 애들 얼굴이 맑게 이렇게 됐거든요 퐁퐁은 다육이한테 지장 없으니까 오히려 어 병충이 있다면 입을 털어막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 좀 그럴 경우도 있으니깐요 펑펑 지장 없으니까 원래 헛비력이라는 것도 팔기는 해요 헛비력이라는 것을 팔기도 하고요 저 또 또 하나 뭘 산게 있네 응 요거는 뭐냐 하면 침투정견이라는 건데 요주택 창원 당원 다육청원 왜 이렇게 안되나 보기는 큰 병인줄 알았더니 여기 100ml 조그만한 거예요 요거를 타서 쓰면 수입연율은 그렇고 100ml 여기 몇미리 타는건가 4,000배에서 5,000배 타니까 아주 조금만 넣으면 되네요 20리터 한마리에 20리터 한마리에 4,5cc 하니까 요거 한병만 해도 오래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위하면 약효과를 배로 늘려준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가 봐요 저도 한번도 안사봤는데 그래서 써보라고 그래서 샀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약하면 지금 여기에 엊그제 구조약을 해서 내일 모레쯤에는 이제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저거를 해주려고 다육경을 한번 쳐주고 칼슘처리도 한번 해주고 한 3,4일 간격으로 한번 해줄까 싶어요 이렇게 시원하다면 밤에 해주면 괜찮거든요 어차피 물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답니다 여러분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네요 이런날에 오기는 옵니다 여러분 국밥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